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통령직을 인수해가지고 꽤 흘렀는데 사람이 그렇게 감각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랍에믈레이터 가가지고 아랍에믈레이터를 뭐죠 돈을 투자한다고 하니까 뭐 우호적으로 대하는 건 좋은데 아랍에믈레이터의 적은 이란이다 이런 발언이 대통령 입에서 나오면 어떻게 하냐 이 이야기예요. 그렇게 감이 없냐 이 이야기예요. 이거는 보좌진이 써준 게 아니고 본인이 적응적으로 한 발언이겠죠. 고위직에 앉으면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뭘 써주고 조언을 하더라도 최종적인 연출은 본인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본인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참 정말 참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냐 심하고 나서 여러분들 뭐 한 달 이 정도 되면 이해를 하겠지만 감각이 있어야 될까요 감각이. 어떤 상황에 적응적인 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외교적으로 절대 넘어서 안 될 선이지 않습니까 유에이의 적은 이란이다 당연히 이란 쪽에서는 반발을 하죠 외교부 입장에서야 장병 격려 차원의 말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말을 할 때는 대통령 말이건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의 말은 그 말이 흘러나왔을 때 타인에게 어떻게 비추어질 것인가를 다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동아일보 사슬에 이 문제를 다루는데요 이란 외교부가 이란과 156 국가관계에 참견한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비외교적 발언에 대해서 한국적 설명을 기다린다 윤 대통령이 전날 아랍에뮬레이터 방문 중 국군 아하크 부대를 찾아서 행제국의 안보는 우리의 안보다 유에이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이다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볼 때는 참 이렇게 감각이 없어 가지고 내가 볼 때는 바닥이 바닥 이란에 진출할 수 있는 한국 기업들도 있을 거고 이란에 사는 교민들도 있을 거고 안 돼 외교부가 나서 가지고 경의나 이런 부분을 이란 측에 잘 설명해 가지고 파문이 확산되지 않게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당장 불필요한 논란을 낳은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설적 단순화법이 또다시 도마에 오른 것이다 외교에서 무엇보다 절실한 신중하고 절제된 언사가 아쉽다 이란은 유에이와의 영토 분쟁을 비롯해서 주변의 아랍 국가들과 민족적 종파적으로 긴장관계에 있는 게 사실이다 다만 그것을 남북한 상황과 빗대면서 이란에 민감한 발언을 불렀다 자칫 외교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서둘러 지나야 될 것이다 실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만 지금 대통령 된 지가 꽤 되었으니까 이런 파문을 일으키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봐도 너무 한심해 가지고 한 독자가 제가 좌파가 싫어서 윤석열을 찔게 했습니다마는 정말 뭐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법조인이 대통령 안 되는 나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 말씀 하셨는데 어쨌든 대통령 은행이라는 것은 한 번 나가고 나면 그게 파장이 크니까 여러분 오늘 제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힘을 도와주셔 가지고 발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조직 자원에서 이렇게 마케팅을 적극으로 펼칠 수 있는 그런 행편이 안 되기 때문에 정치사회 갈 길이 종합순위는 한참 멀었지만 많이 일으켜 가지고 이 주제를 가지고 신문사는 일체 다뤄주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 문제가 정말 참 죽고 사는 문제지 않습니까 죽고 사는 문제 어떻게 이런 문제에 침묵할 수가 있는지 참 기가 찬는데 이게 침묵하는 문제가 무슨 정의 부정의 문제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그냥 아주 운 좋게 브레이크를 걸었는데 또다시 이제 좌파들이 집권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야기죠 계산이 나옵니까 5년 동안 나라 망치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선거는 완전히 장악됐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어제 탈고한 2022년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보면 조전역을 얼마나 이런 미워했던지 서울시 종로구 같은 조전역에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 가운데 60장을 빼앗아 가지고 조 의원한테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서 넘긴 겁니다 조작값을 60% 정도 쓴 거죠 대한민국 선거를 완전히 좌익들이 장악을 한 겁니다 아니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치료진 첫 번째 공직선거에서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하는데 서울시에서 25개 선거구에서 40% 50% 60%까지 뭡니까 조전역 우파 교육감 후보가 어떤 사전투표 득표수를 훔쳐 가지고 조 의원한테 넘기는 겁니다 그게 문재인 지하에서 이런 것이 아니고 윤석열 지하에서 치료진 공직선거에서 그런 부정선거가 발생한 겁니다 이거를 다 듣고 가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보이겠습니까 그러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보이겠습니까 잘생기면 뭐합니까 똑똑해서 서울법대에 나오면 뭐합니까 나라가 맨정신을 가진 사람은 도대체 이 나라를 보고 야 이게 어떻게 이게 나라냐 대통령이 바뀌고 한 달 만에 선거가 있는데 서울시 교육감에서 조 의원 좌파 교육감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도덕질을 했는데 조전역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60% 50% 45% 40%까지 뭡니까 모든 서울의 25개 선거구에 다 도덕질 해가지고 밀어주는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